안녕하세요. 도시안전환경분과 위원 김미영입니다. 이번에 도시안전환경분과에서는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심마을을 의제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주체인 마을 주민이 이웃과 더불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안경을 구축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생활안심마을을 디자인에 적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생활안심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강서구는 마곡과 마곡이 아닌 지역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킬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그런 구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동네 살피미웹과 경찰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 민간실행이 TFT를 구성하여 그 중 한 개서를 최종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에는 지역주민, 행적, 전문가와 함께 안전을 유의하는 요소를 찾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지역특세계에 만든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주민안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심마을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안심 디자인을 도입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위의 지역에 특수 형광무지를 도포하고 벽화를 칠하거나 태양광 규명을 밝게 비추게 한다던가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인 건물 사이에 차단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둡고 흥미진인 주택과 현관문에는 미러시티를 부착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심마을 사업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심마을 사업에 꼭 한 표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